우산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어 어떻게 해야되지? 일로 뛰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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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설마 설마 여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? 야, 그럼 말이 안 돼 일단 저기까지 가보자 저, 저 병 있으니까 조심히요 아, 다이씨 아, 다이씨 아, 다이씨 이렇게оты 들어가고 힘들어요 경계는 풀렸는데 말이에요 오우 아 너무 고소해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어..뭔지 모르지마 자 여기는 뭐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군 이 뒷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나보다 야아 야아 숨어있어 아 아따 무섭다 아 그냥 죽일까 어차피 다 들킨거 어어 아 아 화살맛을 보여줄까 몰래 죽여야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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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죽여도 상관없는것 같아 오 뭐야이거 콩리화살 아유 너 야 야 야 야 야 너 못죽이나? 야 나 여깄어 왜왜왜 아 진짜 일반 시민인가 보다 야 알겠어 알겠어 일반 시민인가 봐 아가 아 어이거지? 어이거지? 누구야? 저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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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이고 하려고 했더만 힘들군요 시간이 저기 아까 상자가 되게 먹을게 많아가지구 orion and his grave are just the latest okay 저거 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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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Ryan and his Gräven are just the latest.